저는 지금 일광 멘탈 충전소로 넘어가다가 아침에 일출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드렉터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한데 농촌에 드렉터가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조차도 아주 노래소리처럼 좋게 들립니다. 이게 일출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해가 떠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카메라로 비춰보니까 색깔이 마치 무지개처럼 여러가지 색깔이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나무 사이로 이제 햇살이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우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햇살이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 정말 장관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부셔서 촬영을 못할 정도인데요. 저 태양의 강한 에너지가 지금 제 몸속으로 그대로 빨려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가 이제 거의 완전히 떴습니다. 완전히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 태양의 강한 빛처럼 활력있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부 À 허짐 흑 유frei 단부 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